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벌써 금년에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도 마지막 주가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위대하고 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각자가 자기를 표현하다가 떠나가는 어떤 무대에 불과하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 지상은 우리들의 일터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우리 인생이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역경에 처할 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지요. 또 힘겨움이 있어요. 고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항상 시련이 반복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심사한 유혹이 홀로 핀 배값도 아니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절대자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께 매달려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애원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 안에 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역시 기적을 낳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 15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해에 10월부로요. 저희 종단이죠. 그러니까 법인첸데 저희는 이제 종교 법인이어에 사단법인첸데 제가 몸담은 지 꽤 됐는데 작년에 10월부로 저희 단체에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분류교화원 이사장이 됐는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용어를 쓰기가 사실 상당히 쑥스러운데 앞으로는 조금씩 한번 써볼까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천지파량 신주경 가운데에서 안이비 설신이 즉 육근이 다 공안이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육근이 나타나되 항상 눈기코요 몸듯이 착한 법이 전해지면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나쁜 말을 하거나 그 육근이 나쁜 일을 해서 나쁜 행위를 해서 나쁜 법이 전해지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죠. 또한 선남자 인지신심 시불법기 역시 시비부대 경권야다. 선남자야 사람의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며 시비부의 큰 경전연을 시비부다라고 하는 것은 3장을 나눈 것이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부처라라고 했죠. 또 마음이 부처이다 보니까 마음이 불법을 터득하고 이치를 터득하게 되고요. 그 마음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몸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 모신 것을 법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이니까 결국 우리 몸은 법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고요. 이러한 어떤 불법을 우리가 고려대장경을 나누면 3장 12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6교시로 나누어서 전부를 우리가 화합령으로 볼 때 부처님 환경경전이 10조 95,048 글자라고 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만원짜리로 1조를 센다라고 하는 것도 한 생명이 다하도록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10조 95,048 글자를 우리가 한 생에 다 읽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기코의 몸뜻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서너백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이 여섯 가지를 잘 다스리기가 힘이 든다라고 하면 다만 한 가지만 원만하게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눈기코의 몸뜻을 다스리기가 힘이 든다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다 열반을 잃을 수 있고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한 무시이래 전독부진 불손 호모다라고 했어요. 무시이래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경전을 다 읽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를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거기에 이어서요. 열의 장경, 유식, 심견성자, 지소능지, 비제, 성문본부, 소능지안이라 이 열의 장경은 바로 진리에 의한 창고장이죠. 말씀경이요요. 이 바로 진리의 창고, 말씀하신 그런 진리들은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요. 우리 여러분들 독경하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독경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낫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이 천지파량 신주경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핵심이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경전을 설하셨을 때의 어떤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사실 찾을 수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카세테이프나 앵무새처럼 따라서 읽고 따라서 쓰고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금강산을 천번을 만번을 쓰고 금강산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금강산을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경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쓰고 한다고 해도 이런 어떤 마음이나 성품을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얻어지는 어떤 효과는 과연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문이나 본부들은 알지를 못하느니라.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모든 성문이나 본부들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선남자 독송착영 심해진리 직진심 시불법기다. 선남자여 독송착영 이 경전을 읽고 외워서 심해진리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직지신심 이몽과 마음이 곧 불법을 담는 시불법기 그릇인 줄 알겠지만 이 경전을 우리가 읽고 쓰고 외워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몸과 마음이 곧 불법을 담는 그릇인 줄 알게 되는데 약취미불성 약취미불성 불료자심 시불법 근본 유랑재취라 만약에 약취미불성 알지를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불료자심 술에 취한 듯 하다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만 가지고 읽어대거나 눈으로만 읽어대면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깨쳐야 되고 바로 성품에서 깨쳐야 되는데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불법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바로 불법의 근본을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갈래로 방황을 하며 여러 갈래로 방황을 하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간다고 했을 때 목적지에 대해서 길을 잘 모르면 여러 가지 헤매지 않아요. 목표지를 잘 못 찾으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확실히 알면 확실히 가는데 그와 같이 이 경전을 설하신 분 바로 부처님이나 또 경전에 담겨있는 내용 이런 어떤 마음이나 충분한 핵심을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바로 여러 갈래로 방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타어 악도 영침고해 영침고해 불문 불법 명자다 그랬어요. 타어 악도 악한 길로 떨어져서 영참고해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경만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해서 독경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사경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해서 사경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독경이나 사경을 물론 많이 하시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경을 설하신 부처님의 어떤 마음 과연 무엇을 중생들한테 전해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중생들이 과연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고서는 평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모사찰에 가서 관음제일 관음보살에 대해서 본문을 하고 왔고요. 또 얼마 전엔 경상도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을 해설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에 대해서는 해설집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꽤 귀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도요.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라 미삼이 나사야 모아자라 미삼이 나사야 라베삼이 나사야 라베삼이 나사야 이 세 가지거든요. 라 미삼이 나사야는 탐욕을 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고요. 라베삼이 나사야는 성냄을 끊겠다는 이야기고요. 모아자라 미삼이 나사야는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도 해설을 해보면 로게세바라 나오는데요. 로게세바라라고 하는 것은 자재로운 분이시요. 이렇게 나오는데 관세음보살님을 14가지로 사실은 찬탄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다른 해설집 보면 청경신이시요. 청룡인이시요. 돼지가 닮으신 분이시요. 두꺼비를 닮으신 분이시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예요. 해설이 너무 잘못됐죠. 과연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우리 중생들한테 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지 않고 여러분들 천수경 백날하고요. 반야신경 백날하고요. 요즘 뭐 금강경 어느 분이 뭐 하셨다 열반경 하셨다라고 해서 듣기는 잘 듣는데 물론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바르게 뜻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타어학도 영침고의 불문 불법 명자라 악한 길로 떨어져서 영혼이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고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불법의 이름조차 듣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백날에 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소용은 있지만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시 오백천자 제대중중 문불소설 득법안정 계대환이라고 했어요. 이시 그때의 오백천자 오백천인들이 제대중중 대중 가운데 있다가 문불소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득법안정 법안이 밝아짐을 편안해짐을 느끼고는 계대환이 크게 즐거워하며 즉발무등등 한욕따라 삼맥삼보리 십니다. 즉발무등등 그 즉시 즉발 즉시 무등등 무등등 이것처럼 보편타당한 것이 없는 이것처럼 차별이 없는 것이 없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 등등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것처럼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최상의 성스러운 차별이 없는 무등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었다라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또 반야심경에도 나오지요. 바로 이 범어로 안은 없다 라는 뜻이에요. 안은 없다 또는 욕다라라고 하는 것은 위 그러니까 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은 없다니까 무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욕다라는 상 높은 위 이런 뜻이니까 상으로 표시를 해요. 삼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다 바를정자를 쓰고요. 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려평등하다 해서 평등등자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삼미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를 하기 때문에 정자를 쓰죠. 바를정 그 다음에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보디사트바라고 표현을 해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다라고 하는 보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범어는 보디사트바인데 중국으로 갈 때 비슷하게 가느라고 보리살따 이렇게 갔어요. 또 보리살따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제로 한자를 쓸 때는 제자를 쓰지 않아요. 제자 보제살따 이렇게 쓰는데 제가 프란카드를 하느라고 글을 달아가지고요. 보리살타 또는 보리도를 얻었느니라 해서 보리 이렇게 해서 잘 써가지고 보냈는데 프란카드 제작하는 곳에서 잘못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우리 한자어가요. 범어를 소리나는 표기대로 한자어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자음을 그대로 해석해서도 아니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한자어대로 그대로 발음을 해서는 아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불법에 대해서는요. 선지식을 꼭 섬겨야 된다. 스승을 꼭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장 이렇게 표현하면 다 도예요. 그죠? 유도 체육도 많이 도를 이루는 건데 유도도 도고 합기도도 도고 태권도도 돕니다. 검도도 도예요. 그래서 도를 이루는 장소 도를 터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도도장 검도도장 태권도도장 합기도도장 이렇게 도장을 쓰지 않아요. 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똑같이 절도 도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을 갖다 도장이라고 해서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런데 한자로는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장소 장조 장소 장자고 도도 자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을 갖다 도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뭐라 그래요? 도량 이라고 읽지 않아요. 쓰기는 도장 이라고 씁니다. 읽기는 도량 이라고 이렇게 읽지요. 그와 같이 바로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쓸 때는 보제다 이렇게 쓰는데요. 읽을 때는 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보디사트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보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요.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깨달은 중생 또 앞으로 깨달을 중생을 우리가 다 보디사트바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갈 땐 비슷한 글자로 해서 보리사트바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앞글자만 써가지고 보살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 보살 님 오시는데요. 사실 보살 이라는 용어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큰 용어입니다. 장차 부처가 되실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다 소지하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푸질랑이 덕목을 쌓아서 깨우침으로 얻어서 장차가 꼭 부처가 되실 분이다 라는 이런 뜻이 보살 님이거든요. 보살 이라는 용어는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설천 내원궁에 계실 때 제일 처음 썼던 용어예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장차 머지않아 부처가 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장차가 부처가 되실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살 즉 보디사트바 이렇게 불렀는데요. 부처님의 도설천 내원궁에 계실 때 이름이 바로 호명 보디사트바 였죠. 호명 보살 여기에서 바로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보면은요. 안은 없다 욕다라는 상 그 다음에 삼이다 하는 것은 바를정 뱅은 평등등자 그 다음에 삼 다시 바를정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쓰면 무상 정등 정각 보리는 각이죠. 깨달을 각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상 더 없이 올바르고 가장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로 즉발 무등등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심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법안이 밝아져서 그 즉시 최상의 성스러운 무등등 차별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위없는 가장 훌륭한 최고의 깨달음에 마음을 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예보살 부백불원 그랬어요. 무예보살 부백불원 무예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 인지 제세 생사 위중 그랬어요. 세존이시여 인지 제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생사 위중 나고 죽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생불 태길 시지 즉생 사불 태길 시지 즉 사라 굉장히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요. 생불 태길 시지 즉생 생불 태길 날 적에 생불 날 적에 시지 즉생 태길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나는 것이 요즘은 태길 많이 해요. 그러지 않아요? 병원에 가고 수술하니까 이 당시에는 태길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생불 태길 시지 즉생 날 적에도 태길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나는 것이고 사불 태길 시지 즉사 요즘에도 우리 죽는 거 태길 해서 안 죽지요. 옛날하고 똑같은데 죽을 때도 태길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한 얘기 낳을 때에도 태길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도 태길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닌데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즘은 태길을 많이 해서 태어나요. 하인빈장 즉문양신길일 연시빈장 하인빈장 즉문양신길일 연시빈장 어찌해서 하인빈장 초빈을 하거나 장사를 지낼 때 좋은 날을 태기를 해서 초빈을 하고 장사를 지낼 것이며 빈장지후 환유방해 빈공자다 멸문자 불소다 라고 했어요. 빈장지후 그렇게 한 후에도 환유방해 태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예요요? 해를 잊고 해를 잊고 날 잡아서 태어나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빈장을 한다 장사를 지낼다 우리가 환유방해 태기를 어느정도 한다라고 해도 또 그렇게 태기를 한 후에도 오히려 해를 잊기도 하고 빈공자다 잘 돼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고 또 멸문자 불소 가문이 멸망하는 일까지 적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태기를 못하고 죽을 때 태기를 못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장하고 또 장례를 하고 이럴 때 나를 잡기도 하고 나를 못 잡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를 잡아서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해를 잊고 빈공한 사람이 많고 가문이 멸망하는 일까지 적지 않은데 유원세존 위제사견 무지중생 설기인연이라고 했어요 유원세존 원하우건대 세존이시여 위제사견 소견이 만약에 잘못되고 무지중생 무지한 중생들을 위해서 그 인연을 말씀해 주시옵고 왜 나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못되고 가난해지고 비난자가 많고 또 가문이 멸망하는 집도 적지 않은데 무지한 중생들을 위해서 무슨 태기를 하고 그럼 무조건 다 잘되는 줄 알고 하는 그런 어떤 무지한 중생들을 위해서 그 인연을 말씀해 주시옵고 하는 이야기 영덕정견 제기전도라 올바른 견해로 영덕정견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불언 선제 선제 선남자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좋다 좋다 선남자여 뭐 금방 시간이 다 가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바로 태기를 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또 나를 잡아서 장례도 하고 빈소도 차리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나를 잡는다라고 해서 다 잘되는 거 아니고 비난자도 많고요 또 가문이 멸망하는 집도 많은데 뭘 모르고 하는 그런 무진 중생들을 위해서 그 인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제 선자 선남자여 그래 좋다 좋다 선남자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사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함이 잠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희들 기회가 평생 세 번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기회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를 잘 아셔서 낮이고 밤이고 내가 만들금만 하면 기회가 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날들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사에게 남겨주시면요 본성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여러분